날씨가 정말로 좋네요. 파릇파릇 초록잎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우리 댕댕이들 본격적으로 산책도 많이 나가는 시기이죠. 강아지 목욕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시기이기도 하죠. 반려견 애견 샴푸 추천 정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세정력과 성분 모두 좋아 브리더나 훈련사들 같은 전문가들도 입소문으로 사용하는 샴푸입니다. 합리적인 할인 행사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우선 반려견 샴푸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애견 샴푸 추천 올바르게 세정력과 성분이 균형 잡혀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해요. 어떤 샴푸는 성분만 강조한 나머지 세정력이 전혀 없는 샴푸도 있어요. 우리가 물로만 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정력 때문이죠. 목욕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세정입니다. 그렇기에 성분도 좋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정력도 우수해야 합니다. 루나 버튼 강아지 샴푸가 세정력이 우수한 댕댕이 샴푸입니다. 또한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견 샴푸 추천합니다. 향료를 제외한 모든 성분이 유그린 등급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강아지 샴푸이죠. 반려견 샴푸 객관적으로 좋은 성분의 샴푸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강아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면서도 피모모질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요. 값싼 성분의 저가 샴푸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프리미엄급 올바른 샴푸를 사용해주세요.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기에 애견 샴푸 추천 올바르게 결정해야 하죠. 믿고 사용하는 나이언팻 제품으로 훈련사나 브리더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리치향수에나 사용하는 플로럴 머스킥의 열량이 들어있어서 강아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아지 샴푸입니다.